자 계속 이어가자고요 취득일 취득시기 유상에 대해서 배웠어요 원인이 유상 원칙 원칙 원칙이다 다섯 가지는 언제나 사실상 속일 수가 없어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언제나 계약상 그리고 연분은 언제나 사연 이렇게 틀을 잡았네요 그래서 84페이지 2번을 봐요 구체적으로 이제 다섯 가지를 뺀 나머지는 뭐다 계약상장금 지급일이다 양과로 이번에 나와 있죠 객관적인 취득 이외 개인간 그래서 위일에 다섯 가지죠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조건 계약서를 인정한다 그래서 2번 다만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잔금 지급일을 안 적고 들어간 거야 그럼 공무원분들이 잔금 지급일 알고 오세요 그렇지 않아요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법에서 취득일을 정해준다 어떻게 계약일로부터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경과된 날 60일이 경과된 날 이 날이 취득일이다 이거지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 왜 60일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는 계약금 중도금 장금까지 기간이 대부분 두 달 정도 걸리더라 그럼 큰 달 작은 달이 있겠죠 경과 61일째 그래서 명시되지 않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이 세 글자로 뭐다 취득일 네 글자로 취득시기 다섯 글자로 잔금 지급일 그 다음 3번 자 3번은 아주 중요한 거에요 개인 간에 매매 등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서 뭐 받은 거야 검증 받은 거래 그래서 우리가 검증 받은 거래는 취득일이 언제다 검증은 누구랑 거래한 거야 개인 간 개인 간이니까 무조건 뭐다 계약상 장금 지급일이다 양과로 3번 아주 중요한 거에요 신고서를 제출해서 이렇게 거래했다고 검증 받은 거래는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상 절대로 사실상을 안 써요 이유는 개인 간의 거래임으로 다섯 개가 아니잖아 자 그 다음 4번 자 4번 자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포인트가 뭐다 계약해제 나가리 시켰죠 계약해제를 시켰을 때는 입으로만 떠들지 말아라 법정서류로 입증하라 입증 그러면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박스 박스 1번 2번 3번 4번 이런 서류를 61일에 제출하고 입증을 받아라 이거지 그럴 때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 단서조항이 뭐야 밑줄 첫 번째 줄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등기등록을 하고 그러면 틀린 거예요 등기등록을 한 후 그러면 취득세 납부한 거야 안 돌려준다고요 아니하고 앤드 계약해제 앤드 61일 내에 입증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연부 취득 자 연부는 언제나 뭐다 사연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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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는 거야 근데 금액이 적을 수도 있잖아 계약서를 50만원 쓴 거야 50만원 면세점이죠 세금이 없어 이렇게 쓰면 계속 50만원 세금이 없잖아 그렇죠 50만원 계속 이렇게 써 그럼 계속 없어 50만원 이하는 세 글자로 뭐라 그랬다 면세점 그래서 면세점 여부 연부에서는 연부에서는 뭐를 갖고 따진다 취득가액 총액을 갖고 따진다 그럼 총액이 얼마예요 이거 250만원 과세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연부에서 50만원 여부는 연부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취득가액 총액을 갖고 따져 그래서 과로 50만원 이하 총액 제외 과세를 안 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연부금액을 따로따로 따지면 세금이 없으니까 총액 얼마가 된다 250만원이 돼서 과세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뭐 끝났다 유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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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항상 세법은 등기가 빠를 때는 어디로 갈까요 등기등록일 그래야 세금이 빨리 들어오죠 그래서 양과로 4번이야 그래서 사실상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 사실상 연부금지급일 전에 전자가 들어갔죠 그럼 전에 뭐였어 등기등록 그럼 앞에 게 없어지지 그럴 때는 취득일이 언제다 등기등록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빠른 날 그래서 전자가 들어가면 앞에 게 없어지고 뒤에 게 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유상이 끝났네 항상 유상은 1번 2번 3번으로 구분해야 돼요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등록일 그럼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무상 무상은 뭐를 얘기한다 증여 증여받으면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일 절대로 증여받은 날 하면 안 돼요 취득세는 취득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계약일 증여받은 날은 왜 안 돼요 취득세가 늦게 들어와 60일 이내에 걷어야죠 계약일부터 60일 계약서를 써놓고 받은 날은 내년으로 가잖아 그럼 내년 세금이 들어오잖아 그래서 증여는 계약일 그리고 상속은 상속이라고 나올 때만 상속이야 아무런 말이 없으면 증여 상속은 사망일 상속계시일 유언에 의한 증여는 유중계시일 둘 다 상속계시일을 얘기합니다 자 계약일 나와있죠 첫 번째 줄 과로 상속 또는 유중 유중이 뭐예요 유언에 의한 증여 그래서 세법은 재산의 이동시점은 사망할 때 이전되므로 유중은 상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은 상속계시일 유중은 유중계시일 일반적인 상속과 유언에 의한 증여를 구분했을 거예요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거예요 둘 다 사망일 자 그 다음 똑같잖아 밑줄 그은 거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뭐했다 계약 해제 그래서 60일 이내 서류로 입증을 하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보지 아니한다 어떻게 해제를 시켜라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아까 유상이랑 똑같잖아요 자 밑에 예외 똑같잖아 계약일 전에 등기등록 항상 전에 등기등록 할 때는 빠른 날 등기등록일 자 무상 끝났죠 자 그 다음 원시취득 최초에 취득할 때 취득일은 언제냐 1.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면 취득일은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과 사실상 사용일 중빠른 날에 중빠른 날 가운데는 보지만 법조문대로 출제가 돼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그러면 틀릴 수도 있어 교부일을 내주는 날 과 미리 입지하죠 내주기 전에 미리 입지해서 사용할 때는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이다 결국 둘 중 빠른 날이다 빠른 날이에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2번 3번 4번이 나와있네요 그죠 자 4번 먼저 한번 해볼까요 4번 자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했다 그럼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 돼 무슨 법 주택법 주택법에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조합이 취득했죠 그럼 조합은 취득일이 언제다 주택법 용어를 그대로 가사 쓴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공법 아니에요 주택법에서는 어떤 용어를 쓴다 사용 검사를 받은 날 그 다음 밑에 2번은 뭐다 정비법이에요 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들어가 근데 포인트가 뭐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일반 문양분이죠 이거는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 돼 그럼 우리가 정비법에서는 어떤 용어를 쓰나요 소유권 이전고실 다음 날 그대로 그대로 갖다 써 다음 날이 꼭 붙어야 돼요 세법은 출제할 때 다음 날을 뺀다 1번은 다음 날이 없어요 2번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다음 날이 취득일이다 자 나머지는 할 필요 없고요 5번 공유수면 매립간척 원시 취득이죠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공사 중공 인가일 공사 중공 인가일이 취득일이야 근데 옆에 전자가 들어갔네 전자가 들어갈 땐 뒤에 깨답이지 다만 공사 중공 인가일 전에 사용 승낙 허가 사실상 사용할 때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깨답이다 결국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원칙은 공사 중공 인가일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깨답이에요 중 빠른 날 자 그 다음 오른쪽 CO취득 자 등기 안된 부동산을 20년 동안 점유하죠 그럼 등기청구권이 발생해서 등기를 칠 때는 취득세 내야죠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CO 완성일 20년이 되는 날 CO가 완성된 날 절대 점유계시일 하면 안 돼요 20년이 되는 날 이 날이 취득행위로 본다 자 그 다음 간주취득 자 간주취득도 2% 내야죠 지목변경 종류변경 그래도 일반 종류변경 공부상 변경된 날과 사실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반드시 중 빠른 날이 붙어야 돼요 법전문대로 둘 중 빠른 날 지목변경도 포인트는 뭐다 중 빠른 날 자 하나만 딱 하면 돼요 자 5번에 1번 별부츠 이혼했잖아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했죠 그럼 취득세 내야지 취득일이 언제다 등기일 그래서 다이렉트로 이에만 등기일이야 나머지는 빠른 날이 등기일이죠 둘 중 빠른 날이 등기일로 가요 근데 이거는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 다이렉트로 등기일이다 이거는 뭔 뜻이다 이혼해서 재산분할을 받았죠 이거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가졌잖아 그럼 내 걸로 다시 등기 칠 때는 취득세 내야 돼요 언제까지 취득세 납부하는 뜻이다 등기 칠 때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등기 등록일로 가는 거는 1번밖에 없어 나머지는 뭐다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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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빠를 때는 등기 등록일 이렇게 가잖아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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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빠를 때는 등기 등록일 전에 등기를 했을 때 그러나 이거는 단서가 없다 그럼 뭐 위주로 공부하면 된다 유상 하나 둘 셋 나머지는 한 줄 또는 두 줄임으로 계속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에 익히면 된다구요 자 넘어가 볼까요 88쪽 자 88쪽 하기 전에 그림 하나 보고 가요 앞에 한번 가보자구요 83쪽 그림 83쪽 그림 나와있죠 1번 2번 3번 나왔잖아 자 개인 대 개인은 무조건보다 계약사 계약서를 인정해요 왜 계약서를 갖고 신고 들어가면 바로 인정 근데 두 번째는 법인이 끼었잖아 법인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 사실상 그 다음 3번은 뭐가 끼었어 국가가 끼어도 사실상 그래서 다섯 가지 국수 공판장 어느 하나라도 들어가면 무조건 사실상 국수 공판장이 없으면 계약상 장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그림 그 그림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일이 끝났네요 끝났죠 자 88페이지로 갑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88 대표 예제 1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서 포인트가 뭐다 사실상 사건 다섯개 사실상 아닌 것 이걸 물어보잖아 틀린 것 그럼 1번 경매 맞죠 2번 외국수임 맞고 3번 법인 맞고 5번 맞잖아 국가유상 답은 몇 번 4번 검증 검증받은 거래는 개인간의 거래에요 계약서를 바로 인정합니다 검증은 계약상이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4번 자 그 다음 2번 대인의 아파트를 다음과 같이 취득했을 때 각각의 취득시기가 바르게 연결된 거 각각 따져라 이거지 그래서 개인이 기억은 법인으로부터 분양을 받았다 법인이 끼었잖아 그럼 사실상이지 그럼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언제라고 찍혀있어요 11월 20일 등기를 비교해야죠 등기 접수일이 언제야 12월 18일 그럼 빠른 날 이 날이 취득일이다 기억 그 다음 니은은 개인이 누구로부터 취득하다 개인 그럼 개인 대 개인은 5개가 아니지 아니니까 계약상 잔금지급일이죠 그래서 개인 대 개인은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9월 30일 등기가 12월 18일 빠른 날은 언제다 9월 30일 이 날이 각각 취득일이네 11월 20일 9월 30일 그래서 5가지에 해당하는 거래는 무조건 사실상 5가지가 아닌 건 무조건 계약상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등록일 자 이렇게 해서 취득일이 결정됐네 그럼 취득일이 결정되면은 뭐가 결정된 거다 취득 가격이 결정된 거예요 날짜가 결정되면 취득 가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취득 가격을 뭐라 그런다 과세 표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에다가 뭐를 곱해 세율을 곱해서 취득세를 계산하게 되겠죠 산출세 이렇게 취득가액을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 자 이렇게 해서 날짜가 결정되면 그 가격이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을 갖고 세금계산을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할 것은 89페이지에요 89쪽 과세표준 취득세는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산출한다 그래서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다 자 그럼 이에도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방법도 네 가지가 있죠 유상 무상 원시 간주로 나누어서 과세표준을 결정한다고요 그럼 똑같아 이거 원칙이 있고 이에는 예외가 있고 이에는 특례가 있어 세 가지야 여기도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어요 여기도 1번 2번 3가지로 나눈다고요 과세표준을 그래서 원칙은 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합니다 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한다 신고하면 이게 과세표준이야 연부로 취득하면 뭐를 신고한다 연부금액을 신고하고 자 이렇게 신고하라니까 적게 신고할 수도 있죠 그래서 특례조항은 예외조항은 뭐다 정부가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례는 뭐다 사실상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이렇게 해서 유상승계 취득할 때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에요 원칙은 신고하라 취득 당시 가액을 적게 신고해 적게 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한 가액으로 가고 그 다음 특례는 뭐다 비교를 안 해 그래서 비교를 안 하니까 뭐가 붙어 언제나 사실상 속일 수가 없는 거 몇 개 여섯 개 거기 나왔잖아 그래서 1번이 뭐다 취득 당시 신고가액 2번은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넘겨봐요 잠깐 90페이지 3번은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몇 개 여섯 개 그 다음 1번부터 몇 번까지가 있다 오른쪽 6번까지 오른쪽에 그래서 이거 그대로 왔잖아 이 다섯 개에다가 하나를 여기서는 추가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된 가액 다섯 개는 취득일도 믿어주고 취득가격도 믿어준다 5번까지 여기서 추가되는 거는 6번이에요 6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서 뭐 받은 거 검증받은 거래는 검증된 가액 사실상 취득가액을 믿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과세 표준 결정 방법이에요 세 가지로 결정한다 그럼 여섯 개는 언제나 사실상만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 신고하세요 식값 표준액과 비교해서 식값 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비교과세를 합니다 비교과세를 해서 큰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럼 어떻게 정리한다 여섯 개는 속일 수가 없으니까 언제나 사실상 나머지는 속이잖아 적게 신고할 수 있고 그래서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 잠시 쉬었다가 부연 설명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5개는 언제나 사실상이야 여기는 6개야 6개는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5개 6개 검증 여기서 검증은 일로 가는 거야 개인 간에 거래니까 여기에서 검증은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검증 검증 취득일은 개인 간에 거래니까 계약상 검증 취득가액은 속일 수가 없으므로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간다는 것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 아니 Fans 맛있다 자 angeggi eastern ont 아